하구한 날 뺏기고, 하구한 날 도망다니고 수많은 동포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을 모아야죠 가진 게 그것뿐이니까 조사! 조사! 가끔씩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형 일본 애들보다 우리 애들이 더 무서워 조순이 운명 끝났습니다 신혼불상의 인물이 간도순 철도 부살자금을 턴다 정부가 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돈 다 먹자 일 부탁하신 분이죠? 그 돈을 나한테 가져와요 그 반란군 X들 정부 삼멸한다 우리도 허었지만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네가 살면서 매력 없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네 잘못이 아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돈만은 꼭 지켜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돈 받고 그런 사람 죽이는 일 절대 예외는 없어 자비도 없고 이제 들려줄 때도 됐지 않습니까? 도적, 칼의 소리를 서로 잘하는 거 하자 서로 잘하는 거 하자 서로 잘하는 거 하자 일단은 일정적인 것 같네요 그리고 단문적인 기도